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24일 손흥민이 팬들의 요구에도 토트넘 셔츠의 사인을 거부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손흥민은 팬 서비스가 좋은 선수로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자신을 보기 위해 영국까지 온 한국 팬들에게는 더욱 신경 써서 팬 서비스를 해주는 모습이 다수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서 레트로 셔츠의 사인을 해달라는 팬의 요청을 거부했는데, 여기에는 아주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해당 매체는 손흥민이 팬에게 사인을 해주지 않은 이유가 바로 팬이 사인을 받으려던 셔츠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팬이 사인을 받으려던 유니폼은 1990년대 토트넘이 착용했던 것으로 현재는 구하기 힘든 레어템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귀한 유니폼을 자신이 망칠 수도 있다는 걱정의 사인을 주저했다고 말하였는데요. SNS에 공개된 영상에서 손흥민은 그건 제가 못한다. 망칠까 바라고 정중하게 거절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해 10월 TNT 스포츠와 인터뷰가 끝난 후 각 해설위원들과 악수 후 마이크를 공손하게 내려놓고 자리를 뜨는 장면도 인상적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과거에도 정중하게 팬의 요청을 거절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손흥민은 아이폰을 건네며 사진을 찍자는 팬의 요청에 양손을 모으고 멋쩍은 표정을 지우면서 거절했는데요. 팬이 직접 휴대전화를 들고 손흥민은 옆에서 포즈만 취했습니다. 반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건넨 팬에게는 손흥민이 직접 휴대전화를 들고 셀카를 찍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갤럭시 엠버서더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손흥민은 2023 아시안컵 중결승 요르단전을 앞두고 이강인과 충돌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치며 많은 팬이 안타까워했는데요. 이후 지난 21일 이강인이 런던으로 직접 날아가 사과하면서 화해했습니다. 손흥민도 지난 일은 잊고 한국 축구의 미래인 이강인을 보살펴달라고 말하며 이강인과 함께 밝게 웃는 사진을 올리며 강인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달라. 대표팀 주장으로서 꼭 부탁드린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